보통 이 분야에 특화되지 않는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세상이 열리네요. 여러분 앞에서 보시다시피 NPU, Neural Processing Unit의 약자, 이런 AI 반도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반도체의 사피온의 사장님이죠. SK텔레콤의 자회사인 반도체 설계기업, 반도체 설계기업을 패브리케이션하고 레스를 합쳐 팰리스, 사피온이 기존보다 성능이 4배 뛰어난 AI 반도체를 공개했다. 이제 SK텔레콤에서 자회사를 세워 가지고 아마 이렇게 비상장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사피온, 사피온이 이게 여러분들이 2023년도 11월 기사입니다. 사피온이 신행 AI 반도체 설계사입니다. X330을 출시한다고 16일 발표했는데 언제 16일이죠? 11월 16일입니다. X330은 엔비디아가 생산하는 그래픽 처리장치의 뒤를 잇는 차세대 AI 반도체인 신경망 처리장치 NPU다. NPU입니다. NPU. 한국에서 대단한 기업들이 있네요. 데이터센터에 탑재된 AI가 데이터를 처리하는 추론용 칩인데 사피온에 따르면 X330은 2020년 11월에 출시한 전작 X220보다 연산 성능은 4배 이상, 전력 효율은 2배 이상 향상됐다. 오픈 AI의 GPT 시리즈나 구글 바드, 제미니, 네이버, 하이버, 클로바, X 등 거대 언어모델도 X330에서 구동할 수 있다. 류수정 사피온 대표는 기자 간담회에서 X330은 기존 모델의 개선이 아닌 완전히 새롭게 개발한 AI 반도체이고 이날 사피온 측은 메타의 LLM 라마2 모델 4개를 한 번에 구동시키는 장면을 시현했다. 이 제품이네요. 류수정 사피온 대표가 차세대 AI 반도체 X330을 최초 공개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네요. 세상이 전쟁이네요. 엔비디아가 누리고 있는 그 막대한 초과 이익을 나누어 가지기 위해서 세상에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뛰어들어서 바뀌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AI 수요가 폭발로 늘어나면서 CPU보다도 AI 학습 추론 등의 특과된 NPU를 개발하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텐스토렌트, 셀레브라스, 클로크 등 미국의 AI 반도체 스타트업 회사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사피온, 퓨리온사 AI, 리벨리온 등이 이 시장의 경쟁 중이다. 최근 이들 스타트업이 개발한 CPU 일부 성능에서는 엔비디아를 뛰어넘기도 했다. 국내 3개사 모두 반도체 성능 평가 대회에서 연산 처리 속도, 전력 사용량 등에서 엔비디아의 일부 모델을 앞서고 있다. 이렇게 나오네요. 이제 반도체 시장 성장 추이입니다. AI 반도체 시장. 여러분도 이런 방송 들으니까 신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문제가 만들더라도 팔려야 되니까 팔려야 되니까 파는 문제가 중요하다는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사피온이 이날 공개한 X330은 AI 추론 기능에 특화됐고 AI는 대량 데이터를 학습한 뒤 추론을 거쳐 결과를 내는데 학습용에 특화된 고가의 엔비디아 GPU가 추론용으로 쓰이면서 품기 현상이 더 심해졌다. 추론용 AI 칩 시장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사피온이 유리하다고 보고 AI 개발 운영 비용을 낮추는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중저가의 AI 반도체를 내놓는 스타트업이 늘어나고 AI 학습용 서브 시장은 지난해부터 2027년까지 연평균 27% 추론용 서브 시장은 32% 정도 성장할 전망이다. 엔비디아 출신 마이클 쉐바노우 사피온 미국 법인 최고 기술 책임자 cto는 사피온은 법룡 프로세스보다는 가장 잘할 수 있는 영역 하나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마어마한 세상이죠. 데이터를 입력해 가지고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냈는데 거기는 주로 학습 추론이기 때문에 학습 추론용 전문 반도체를 생산하는 사피온이라는 기업하고 한국의 그런 몇 개의 반도체 설계 회사가 있네요. 거기 이제 설계를 하게 되면 그 공정은 이제 대만 업체나 대만의 파운드리 업체나 이런데 맡기는 거죠. 대단한 세상입니다. 여기 여러분들 이런 회사들만 있는 게 아니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미래를 걸고 이렇게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나가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학습을 통해 가지고 개인적인 업무라든지 생활을 업그레이드하는 데도 쓰고 또 배우는 것 자체가 흥미로우니까 그 다음 여러분 이런 걸 이용해 또 투자에도 활용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삶을 훨씬 더 역동적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삼성이 기술적으로 이렇게 털을 깨는 그런 일에 도전하고 있네요. 삼성전자가 이게 3월 27일 기사입니다. 마하 1, 마하 1, 마하 1로 출시하겠다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지난 20일 삼성전자는 주충을 통해서 ai 추론 칩 마하 1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파운드리 영역에서 ai 칩 영역까지 확장하는 것을 보니까 ai 반도체가 향후에 반도체 시장에서 지배력을 결정짓는 요소임을 분명한 것 같다. 마하 1은 메모리와 그래픽 처리 장치 gpu 간의 백목현상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춘 설계로 기존 백목현상의 8분의 1 수준까지 낮췄다. 때문에 gpu와 메모리 간 통로가 큰 고대역폭 메모리를 사용하지 않고 저전력 메모리를 사용해도 llm 추론이 가능하다고 한다. 상당히 기술적으로 진인부하는. 그러니까 이제 hbm 같은 경우는 메모리하고 gpu를 사용하는데 메모리하고 gpu 사이에 백목현상이 발생하는데 그 백목현상을 8분의 1로 줄인 그런 신제품인 마하 1을 출시한다는 것 아닙니까. 메모리 분야의 일대 혁신이겠죠. 그거를 hbm 대신에 그거를 사용하더라도 llm이란 대규모 언어모델의 추론에는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그의 혁신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마하 1. 이제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마하 1을 딱 찾게 되면 이제 그다음에 또 관련 정보를 검색해 가지고 아마 마하 1 이 정도가 발표가 됐으면 삼성전자의 사내 블록을 방문하게 되면 엔지니어들이 설명을 해놨을 거라고. 그래야 지식을 계속 확장해 나가는 거죠. 그 지식이 계속 이렇게 확장이 되면 그것이 다 뭉쳐 가지고 이제 종합화되는 거죠. 그럼 이제 통찰력이 생기는 겁니다. ai 반조체는 대규모 연산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칩인데 여기서 코어와 메모리 간 데이터 이동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전력 효율성과 수율이 달라지는데 여기서 코어랑은 gpu나 이런 걸 뜻하겠죠. cpu나 gpu나. 이를 위해서는 하드웨어 설계뿐만 아니라 이를 효율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중요한데 현재 ai 반도체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고 자체 개발을 다 하는 겁니다. 메타는 최근 아르테미스라는 ai 칩을 개발했고 이것을 데이터센터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마이아 100 구글은 tpuv5e를 개발했다. 가장 원대한 청사진을 그린 기업은 오픈 ai이고 지난 2월 오픈 ai의 샘 왈트만은 ai 반도체 생산을 위해서 1조 달러를 투입할 계획을 갖고 있고 이익에 진심으로 갖고 있는 tsmc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의 기업들과 협력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빅테크 기업들은 데이터센터와 같이 이를 운용하게 한 인프라를 확장하게 되는데 현재까지 엔비디아의 ai gpu h100과 a100 등 외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적어도 향후 몇 년간은 엔비디아 체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수많은 기업들이 뛰어들게 되면 이제 후발자들이 또 따라잡는 그런 일이 있겠죠. 그런데 몇 년 동안은 엔비디아가 독주할 것으로 본다. 반도체 회사가 별도로 없는 겁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다 반도체를 그냥 개발하고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세상이네요. 여러분 참 제가 방송하면서 신나네요. 나라 일 때문에 웃을 일은 별로 없는데 이렇게 세상이 역동주로 바뀌어 가는 걸 보면 어마어마 엑사이 등한 정신건강을 위해서다 이렇게 신기술 분야를 계속 공부해서 보도를 해야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가 갤럭시에 탑재한 ai 번역기 온 디멘드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 번 다음에 모아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출연드니까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 오늘 이걸 마무리하기 전에 보니까 아마존이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네요. 3조 7천억을 비상장기업인 엔슬로픽이라는 회사의 투자를 안무화합니다. 엔슬로픽이라는 회사가 오픈 ai 이름도 필적할 정도 아마존에 입은 투자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과 클라우드 기반 ai 모델 경쟁을 승리해 한 선부서고 ai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 아마존이 30년 역사상 최대 규모의 외부 투자를 했고 지금까지 생성형 ai 기업에 흘러간 투자금은 290억 달러 39조 원이고 ms는 이미 오픈 ai에 130억 달러 17조 5천억을 투자한 바가 있고 오픈 ai의 gpt4 등 ai 모델을 ms 클라우드 서비스의 에이저를 통해 독점적으로 서비스하고 있고 따라서 클라우드 분야에서 독보적 이유린 아마존 웹서비스 aws를 위협하고 있고 여기에 맞서기 위해서 아마존이 오픈 ai에 필적할 수 있는 엔슬로픽 투자에 맞댕을 하고 있다. 어마어마한 돈이 흘러가고 여러분들 이거를 또 만든 사람이 오픈 ai 창업 멤버들이네요. 오픈 ai 창업 멤버인 다니엘라 다리오 에무데이 남매가 2021년 창업했는데 여러분들 비상장 회사인데 회사 가치가 184억입니다. 184억 달러. 여기서 출시한 제품은 클라우드 3네요. 오픈 ai의 gpt4 등과 경쟁관계에 있는 제품이네요. 여기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사무실 광경인데 지난해 3월 자체 개발한 ai 모델 챗봇 클로우드 첫 모델을 공개했고 4개월 뒤에 클로우드 2를 8개월 만인 이달 초에 클로우드 3는 오픈 ai gpt4와 경쟁하고 있는 최신 모델이고 클라우드 3는 최근 ai 연구자와 이용자들이 ai 모델 능력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순위표인 챗봇 아레나의 처음으로 오픈 ai gpt4를 앞서 주목받았다. 엄청나죠? 오늘 여기 보시는 분들 가운데 연세가 좀 드신 분들도 앞으로 한 30년 정도 보면 열심히 쫓아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앞에서 좀 답답한 이야기 봤지만 이렇게 후반부에 ai 반도체나 ai 광풍을 보니까 훨씬 더 신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세상이 펼쳐지니까 그래서 저도 열심히 공부하고 신기술 분야를 계속해서 파고들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분야의 트렌드도 저도 공부하고 공부한 것을 여러분하고 함께하고 그리고 이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삶과 직업 세계를 훨씬 생산성 있게 만들고 또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를 접해가지고 좀 역동적으로 삶을 개척해 나가고 또 여기서 여러분들 학부한 지식을 가지고 투자도 할 수 있으면 투자도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로운 주제 가지고 이런 방송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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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